안녕하세요. 빈센조에서 장준우 역할을 맡은 옥테겐입니다. 아 고마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형이 뭐라 그랬지. 사람 착하고 겁나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별감행사. 아 죄송합니다. 오빠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거의 들어가서. 아니 오빠 눈이 너무 초록초록 빛나네. 엄명을 해도 무슨 그런가. 아니 눈이 너무 빛나서 생각이 없지.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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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촬영을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데 날씨도 우선 너무 좋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도하고 빈센조 화이팅. 그리고 이제 절로 올라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절로. 야 대사 좀 찍고 가.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생크로 오러 가자. 아 얘기 들었어. 너 내 별장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네. 제일 안전한 곳이야. 여인 씨 그 손을 잡을 때 떠들 떠들 하지 말고 한 분은 딱 잡아야 되거든요. 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또 잡아야 돼. 어 떠들 떠들 하니까 어 신고가 갈 때. 그렇지. 아 제가요? 어 어떻게 잡을 때. llam한 공간이 뭘 준다고 해? 이런데 또는 이렇게 카uine이 줘요. 읽었어요. verse gute 신æ가 없어요. entire game on sea run. istian fan of bay. 사장님한테 이렇게 막sylle got bur hood. 숙었어요. 자기가 죽겠네. 자기가 죽겠네. 아, 그 밑에. 홍채용 씨, 거기서 오빠 한 번 봐보세요. 아, 그 짜증나는 게. 아, 내가 너무 눈이 부셔서. 앞서부터 왜 받아야지. 짜증나게 났어. 시켜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싸워봐! 인쇄적으로 들어왔는데. 오, 이 분 너무 이상해. 치즈벅을 시키신 분. 밥 먹을래, 밥 시켜줘. 아, 괜찮아, 괜찮아. 죄송해요, 긴장을 해야겠다. 아니요, 잘하셨어요. 먹어주면 치즈벅을 시키신 분. 안녕! 밖에 노래 안 들리지 않아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두워서... ㅋㅋㅋㅋㅋㅋ 시키신 모임 휴대전он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